해볼건데 처음에는 좀 저희가 같이 하는게 거의 1년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고 있는 상태라서 가볍게 보여드릴거에요 파이팅! 파이팅! 저는 나연 팝 상큼하게 최대한 상큼하게 팝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잠시만요 저 일본인이거든요 이 친구는 한국인인데 제가 한국어정 겉에 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군 다 알아들으니까 가지 마시구요 칭찬은요? 칭찬은 다 알아들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야 잠시만요 파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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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오 오 오 오 오 오 창을 샀다 오 케이 그리고 시작할 때랑 춤추고 나서 끝났을때 팍스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아요. 좋습니다. 아시는 분들 같이 해주세요. 자 렛츠고 자 렛츠고 자 렛츠고 자 렛츠고 자 렛츠고 자 렛츠고 으 요!